original was to make this 90% of the movie 여기는요.. 여기 어디에요? 인천입니다 인천이요 극중 회사무실이에요 여기에 형주가 뭔가 사정이 생겨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래서 그랬어요. 약속해요. 잡는데. 그러면 제자도 썰어 먹는다. 대사하고 청소 잘 모 convey. 액션. 괜찮아요 공기는 좀 안 좋아지는 점심한. 손은 여기 이렇게 막 그러지 오른쪽에도 손이 작겠네요 오카보 먹으러 무언가 봐. 오케이 됐죠? 형들 이거 섞어야 되네? 형들 집사람이 갚으세요. 다시 한 번 더. 다시 한 번 더. 이거 무기로 가져온 건 아니고 끈 건데. 이거 무기로 가져온 건 아니고 끈 건데. 그래서 내 무기처럼 아까 보여줘 보았다고.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. 아니 이거 좀 안뜩하고 예. 그렇게 보이게. 아까 그 미션이 있었으니까. 문 열면 좀 갈까요? 필요한 거 이것저것 좀 사 놨거든. 그리고 일단. 형들야 우아 그런 거 하지 마. 범죄답. 범인 잡을 단서를 할 때? 미안해. 내가 웃어버렸지 말할게. 잡을 수 있어도 돼. 액션. 아 너 그 순을 시킨 건 뭐야? 범인 잡을 단서를 할 때? 아. 어. 함식 결과 카피 보네요. 고제용. 수갑 채워져 있던 거 같아요. 내 거였던 거 같은데. 진짜? 다 오케이 됐어!